볼빅과 카카오커머스가 손잡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해 볼빅 골프볼 선물이 가능해졌습니다. 카카오톡 선물하기 코너에서 볼빅을 검색하면 곧장 볼빅 본사 직영 골프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검색 이후 하단의 카테고리에서 골프클럽, 의류, 용품 코너를 클릭해도 원하는 제품을 구매 또는 선물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선물하기 홈에서 브랜드를 클릭해도 됩니다.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만날 수 있는 볼빅 골프볼은 4가지이며 그중에 2020년 신상품인 뉴비비드3L과 솔리체는 골퍼들 사이에서 큰 인기입니다.